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는 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을 맞아서 그 출가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태어나신 날, 깨달으신 날 그리고 열반하신 날과 더불어서 출가한 날 즉 음력 2월 8일을 불교의 사대명절로 손꼽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그런 법을 깨치기 위해서 출가를 실천하신 겁니다 바로 세상의 어둠을 밝음으로 밝혀가는 시작인 거죠 부처님이 어떤 인연으로 출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는 이미 다들 잘 아실 테니까요 더는 보태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출가하고 그렇게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출가의 어떤 위대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전환시킨다는 측면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출가를 찬탄하는 멋진 말도 많고요 그리고 훌륭한 경전 구절도 많습니다 출가라는 것이 전통시대에서처럼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산속 도인이 되어버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인 중도에 어긋나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극단일 테니까 말입니다 출가는 단순히 집 대문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산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출가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력이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원력이 꼭 원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을 비롯해서 과거 큰 스님들의 영웅적이고 전설적인 인연남에만 익숙한 나머지 출가를 너무나 거대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통시대의 출가가 그랬습니다 물론 출가가 해외여행 우리가 결정하듯이 다소간의 고민으로 내리는 사소한 결단은 더더욱 아니죠 다만 이기적인 일상을 이타적인 삶으로 그리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상에서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자기 자신의 결단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잠시 돌이켜볼까 합니다 제가 출가 비구가 되고 난 후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좀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고 개인 살아서 농담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당신은 왜 출가를 안 하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질문자의 눈빛이 한결같이 진지해서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죄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젊은 날에 저는 수없이 많은 실패 기록으로만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어떤 선망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폼나게 때려치우고 출가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우러러볼 만한 어떤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저의 젊은 날은 그러한 결핍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한 소위 흑역사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좌절, 실패들이 적어도 나를 저를 보다 겸손하고 조금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단지 그대로 더 이상 실패만으로 젊은 날 내 인생을 소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공해서 부와 권력을 누린다고 해봐야 그것은 너무나 뻔한 결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봐도 분명 그때의 제 결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기특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인사 행자실과 강원 시절도 저는 잊지를 못하겠는데요 그 당시를 겪으면서 저는 도대체 짐을 몇 번이나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기죽지 않으려고 겉으로 센 척도 해보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힘든 게 나만 아니라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겠죠 지금 승가 대학에 있는 어린 학인들 보면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승가는 승가의 방식대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 초월적이거나 또는 환상적인 이상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도피하고 회피하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정신을 갖고는 아마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수행이 어떤 산속 깊은 곳, 폭포가 쏟아지고 그런 속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행은 바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삶의 고단함 혹은 고달픔 그것은 산문 안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그 고단함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고달픔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출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출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변화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다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변화의지인 거죠 저의 출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특출한 면모도 없지만 그러한 출가도 또 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만 스스로에 대한 변화에 의지가 있는가는 중요하겠죠 지금 이대로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문제가 없다면 굳이 출가를 고민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인생의 선택지에 출가를 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엊그제 동황과 해제의 인사차 어른 스님 뵈러 제주도 한라산에 갔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은 토글 입구에 그 수선화가 아주 예쁘게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마치 길 떠난 사람들을 배용하듯 그리고 새로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반기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달빛을 보면서 그 달빛이 비친 수선화를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선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가라는 것 그 자체가 무슨 명예와 권력이 따를 것이며 먹과 향기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그 담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그 자비의 향기가 출가자를 다 감싸주고 깨달음의 밝은 빛이 그 길을 비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어려운 시기고 또 몸은 비록 다 집에 머물겠지만 마음만은 매일 또는 매 순간 그 출가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가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중도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과감하게 들어서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출가는 실천입니다 송불하십시오 송불하십시오